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하세요! この Porque ~~ når한 hang 고소한 고춧가루 와우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뼈는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더 좋고 매콤하고 쫄깃쫄깃해요 초콜릿을 먹는 것 같아요 초콜릿에 소스 초콜릿은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에 젤리 초콜릿에 젤리도 지도해요 초콜릿에 젤리 초콜릿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청양고추 마카롱